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우스피스를 리뷰해 보도록 합니다. 갑자기 전자제품을 리뷰하다가 뜬금없이 마우스피스를 왜 리뷰를 하냐 제가 이제 6개월 전쯤부터 해 가지고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복싱을 배우면서 이제 큰 스파링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샌드백이나 모션 위주로 그 섀도우 복싱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었구요 그리고 이제 매스라고 해 가지고 상대방을 직접 이렇게 치는게 아니고 모션만 취하면서 서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제가 한 6개월 정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타격 없이 한번 했었구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운동 프로그램이 스파링 위주로 많이 옮아간다 그래 가지고 마우스피스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만원 정도 했구요 저는 마우스피스를 살면서 끼는 날이 올 줄을 몰랐는데 이거 운동을 하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걸 껴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위 아래 양쪽 다 있는게 마우스피스 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 맞춰 가지고 이빨 자국이 미리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설명서를 쭉 읽어보니까 첫번째에서 이제 8단계로 해 가지고 Prepare the boring and cold water. 끓는 물하고 차가운 워터를 준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에 맞춰 가지고 한 45분 정도 지그시 물고 있다가 빼 가지고 이제 찬물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어 트리 형성이 되고 그 찬물에 집어넣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더 끓는 물에다 집어넣고 어 마우스피스에 이제 성형 쉴드가 다 벗겨 질 때까지 시큐어 해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어퍼 투스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에 아래쪽 위쪽 다 끼는 게 아니고 위쪽 이빨 쪽만 보호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이빨 위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이빨 아래쪽이 되는 거죠 위쪽 잇몸에다가 끼는 요런 마우스피스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트위스코 라는 이제 허드 오브 워 리어 전사의 심장 이래 가지고 저는 이제 만원 주고 거기 있는 거 하나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조만간 이제 스파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이빨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한 6개월 전쯤에 우연히 그냥 시작을 했어요. 평생 살면서 이제 아직은 40대 나이가 넘어갔는데 언젠가는 좀 권투를 복싱을 좀 배워보면 좋겠다 체중도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안 해봤던 그 입식 타격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후에 수영 수영이랑 헬스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운동들이 좀 지겨워지고 좀 색다른 운동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도전해 봤고 아무리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라운딩이나 타격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복싱이 좋다 그리고 이제 어디 나가서 쓸 일이 따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배워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좀 더 늦으면은 배울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복싱을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복싱을 배우는 그리고 다음에도 점점 더 배우면서 느끼는 점 아니면 그 용품 관련돼 가지고 리뷰하는 것들 뭐 글러브라든지 손에 감는 붕대 뭐 복싱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긴 줄도 몰랐었고 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역시 이걸 물고 있으면은 이제 위쪽에 이빨에 끼는 이유가 이렇게 어퍼컷 어퍼컷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랫 이빨이 위쪽 이빨하고 좀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어퍼를 들어왔을 때 아랫 이빨이 위로 부딪혔을 때 위에 이빨이 그 고무가 보호를 해 줘 가지고 서로 충돌해 난 것을 흡수할 수 있게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구요. 이게 사람마다 입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입모양에 맞춰 가지고 성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어 가지고 성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갑작스럽지만은 그 복싱 선수들이 끼고 있는 마우스 피스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리뷰해 봤구요. 저도 평소에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했고 운동하면 6개월 동안에도 어떻게 이걸 쓰여야 될지 좀 망설여져 가지고 선뜻 구매를 못했고 막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스파링을 많이 띄어야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좀 구매를 망설이다가 그 모션을 취하고 샌드백 위주로만 운동을 하던 위주에서 이제 스파링이 좀 넘어가는 단계에서 하나를 구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